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과목입니다. 안전관리론을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레빈은 인간의 행동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변수 2가 의미하는 것은 레빈의 법칙은 참 출제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 나오는 전체 변수 내용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B는 근로자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레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안전한 작업도 하게 되고 간혹은 불안전한 행동을 통해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너무 편중되게 사람만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든지 환경 자체 또는 기계 설비 쪽에만 관심을 주고 거기에서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레빈은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근로자의 행동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P 그리고 E에 의한 함수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는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 P와 E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P는 person이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봤을 때에는. 그러나 여기는 한 사람의 개인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체라고도 하고 또는 자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자질을 얘기한다든지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가진 성격 또는 지식, 연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E는 엠바이는 환경인데 이 환경도 단순한 그냥 환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심리적인 환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심리적인 환경 안에는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헷갈리는 좀 혼란스러운 인간관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칫해서 인간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게 P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최소한 거죠.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나와 동료, 나와 아래에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상사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과 뭔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기분이 좀 언짢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런데 이유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디에 본인의 심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옮겨지는 행동도 있을 것이고 기분이 나빠져서 옮기는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잘 구분할 것은 P와 E 중에서 환경은 환경인데 심리적. 작업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심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줄므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E가 의미하는 것은 해선이 환경인데 심리적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럼 연령 그리고 성격, 지능 이 세 가지는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 사람 한 사람이 개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쉽게 나왔죠. 환경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또 심리적인 환경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심리적인 환경을 작업 환경과 인간관계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은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온도잡 트레이닝 교육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OJT와 OFFJT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을 구분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도잡 트레이닝이라는 건 현장 교육이죠. 그럼 여기는 현장을 떠난 교육입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모여서 하는 일반적으로 집체 교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장에서는 1대1로 하는 개인 교육이 많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능적인, 기술적인 면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OFFJT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죠. 단체. 개인이 아니라 단체고 단체가 모이면 집체, 집체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OJT 같은 경우에는 기능 교육, 기술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반면에 집체 교육은 일반적으로 지식 교육 중심 또는 법령에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이론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컨트롤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OFFJT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OJT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OFFJT는 현장을 떠나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하고 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업무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다른 부분은 아마도 컨트롤을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인 훈련이 가능한 것은 OFFJT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수는 집체 교육이 되는 거죠. 1번은 OF,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능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지속성이라 했지만 연속성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대로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OFFJT로 오게 되면 업무의 지속성은 끊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직장의 직속 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상사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도 할 수 있고 자기 부서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 또한 출제 빈도가 많이 높은 그런 내용이라서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사례 중심을 하는 경우 안전작업을 위한 경우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세 가지 뿐이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안전은 어느 것이 위이냐 하는 걸 확실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 위로 가려면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은 안전을 함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좋습니다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와 함께 찾으십니까? 그대로